몸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. 못할 것이 없습니다. 모른 것이 없습니다. 없는 것이 없습니다.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몽땅 다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. 다음 주쯤 되면 이재명이가 구속됐다는 거예요. 힘을 내세요. 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문제인도 끌려갈 것입니다. 여러분이 이뤄왔습니다.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손님의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. 역사했습니다. 큰 목수로 영광을 받으시다. 저 성도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5분간 감성을 들려주십니다. 더 세게 더 심장에 더 강력하게 외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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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burst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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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좋아요 말 seja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전하는 것이 없습니다. 그건 sehr 안전한 것 nu 회개의 이 속도기도 흔들으면은 이국에서 날라옵니다.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. 심장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고심장에 흔들어야 돼요. 나는 구독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의 보안을 신고 의심 말고 통장어 말라 기각이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심장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확실해 하라 믿음 가져요 꿈을 가져요 주님 바라보아라 좀 더 깊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이만 한다 할수만 해서 믿음 안 해서 할 수 있다 해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보호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악실이라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의 맞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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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마지막 전자시 한 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니 어떻게 더 강력하게 해 봐요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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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해 찬성할 때에 주님의 맞게 하신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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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이 바랍니다 할수만 해서 믿음 안 해서 할 수 있다 해 할수만 해서 할수만 해서 믿음 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나 해보자 할 수 있나 해보자 할렐루야